사전을 찾아보면 Until과 By 모두 우리나라 말로 언제 언제까지라고 그 뜻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Until을 살펴볼게요. Until은요, 어떤 동작이 쭉 이어진다는, 계속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린스 코빌드 사전을 찾아보면 Until의 뜻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해석해보자면 어떤 일이 어떤 특정한 시점까지 Until 해서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죠? 이게 포인트예요. During the period, 그 기간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Before that time이니까 앞에서 언급된 그 특정한 시점 전 그 기간 동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And stops at that time.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동작이 끝난대요. 즉, Until을 쓰면요, 지금부터 해서 그때까지 어떤 일이 쭉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일이 끝난다는 겁니다. 얘만 보도록 하죠. I'll be here until 3pm. 해석해보자면 우리나라 말로 나는 3시까지 여기 있을게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이 12시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이 문장을 해석하면요.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나는 여기에 쭉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는 뭡니까? 아까 콜린스 코빌드 사전에서 우리가 봤죠? 3시가 되면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 지금부터 3시까지 여기 쭉 있다가 3시 땡! 되면 나는 뭐 다른 데로 갈 거야. 여기 없을 거야. 라는 뉘앙스가 이 Until이 사용된 이 문장 속에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By를 보도록 할게요. 자, By는요. 기한을 나타내요. 역시나 콜린스 코빌드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If something happens by a particular time, it happens at or before that time.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어떤 특정한 시점까지 By 해서 일어나면 그 일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At, 그때 또는 before that time. 그 시간 전에 일어난대요. Until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자, Until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어떤 일을 쭉 계속해서 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By에는 그게 없어요. 그 대신에 그냥 그 시간에 또는 그냥 그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만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면 어떤 그 기한을 나타내는 뉘앙스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예문하고 비슷하게 이 문장 살펴볼게요. I'll be there by 3pm. 이번에는 until이 아니라 by가 쓰인 걸 볼 수가 있고 역시나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2시입니다. 지금 12시인데 누군가가 I'll be there by 3pm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시 사이에 그 친구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근데 3시에 맞춰서 3시에 내가 맞춰서 거기에 갈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2시 55분까지는 내가 저기 홍대 입구역에 있는 어디 카페에서 좀 커피 좀 마시다가 3시까지 내가 시간 맞춰서 거기에 도착할게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I'll be here until 3pm하고는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죠. 다시 한번 I'll be here until 3pm은 12시 지금부터 3시까지 쭉 있을 거고 계속 여기 있을 거고 3시 되면 나 갈 거야. 이런 뉘앙스였는데 by 3pm I'll be there by 3pm은 3시 전까지는 내가 다른데 있다가 3시 맞춰서 거기 갈게 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until과 by의 차이를 이해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단계만 더 나가볼게요. 자, 정말 똑같은 문장인데 until하고 by만 살짝 다르게 넣어보고 그리고 그 문장 해석해보면서 오늘의 내용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보세요. I'm going to do my homework until by 2 o'clock 똑같은 문장인데 until하고 by만 바꿔본 거죠. 근데 이걸 바꾸면 분명 뉘앙스의 차이가 납니다. 먼저 until부터 볼게요. I'm going to do my homework until 2 o'clock 역시나 지금이 그냥 12시라고 보자면 until을 썼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나는 숙제를 쭉 2시간 동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 사이에 나 다른 거 안 하고 숙제할 거야 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나는 이거 안 할 거라는 그 뉘앙스가 until에는 있는 거고 by 같은 경우는 이제 by 다음에 시간 나왔을 때 그 시간 이후에 뭐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until을 쓰면 그 시간 이후로는 그 동작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내가 숙제를 쭉 2시간 동안 할 거고 2시 땡 되면 나 그때부터는 숙제 안 할 거야. 다른 거 할 거야. 이런 뉘앙스가 이제 until을 쓴 경우에 묻어있다고 봤을 때 by를 쓰면요. I'm going to do my homework by 2 o'clock 여기서의 두는 약간 이제 finish 끝내다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내가 숙제를 하는데 1시 50분부터 2시까지 10분만에 그냥 빨리 해가지고 팍 끝내버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2시부터 30분 동안 해가지고 12시 반 그러니까 2시 전에 해가지고 이 숙제를 끝내버리는 걸 수도 있고 by는 뭐라 그랬어요? 기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시 전에 내가 숙제를 끝낼 거야 라는 뉘앙스를 이 문장은 갖게 된다는 거죠. 2시간을 내가 안 쓰고 10분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2시가 아니라 그 전에 끝낼 수도 있고요. 포인트는 근데 뭐다? 2시가 되면 나는 숙제를 마쳐놓은 상태일 거야. 즉 2시 전에 내 숙제 끝내놓을 거야 라는 뉘앙스만 여기서 줄 뿐 뭐 그래서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건지 등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 by가 쓰인 문장을 보시면서 캐쳐내실 수 있으면 자 오늘의 모든 내용 정말 제대로 이해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둘 다 우리나라 말로 언제 언제까지 라고 해석이 되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어 until과 by의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비슷한데 그 실제로 뉘앙스가 달라서 아 공부하는데 좀 어려워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런 단어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공부한 until과 by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과제 문장 제가 역시나 밑에 댓글에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말 보시고요. by와 until 써서 영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제가 첨삭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